그런데 저 선수요, 아까부터 왜 이렇게 낯이 익은 기분이죠? 그 예전에 막 씨름 진동이라고 TV에도 나오고. 살살! 원래 때 잘 나갔던 놈이 장사 한 번을 못 먹고. 은퇴하겠습니다. 이번에도 제가 장사를 못 먹는다고 하면 은퇴하겠습니다. 공시생이 알아야 할 우정순위 영단은. 내는 알아줘. 아, 인마. 진지한가, 배야. 두식아! 오, 두식! 모두 안 하고. 오밤중에 두식이 집에 누가 이사 왔다 카던데. 그 사람 안 산지 한참 되지 않았나? 그랬지? 근데 어쩌냐게 짐 싹 다 들어왔다 카던데. 새로 이사 온 여자 봤어? 겁나 예쁘네. 서바 맨범 아세요? 아, 이거 씨름을 좀 했었나 보자. 아, 그냥 뭐 어렸을 때 놀이삼아. 혹시 옛날에 두식이 기억나나, 두식이? 장난하나. 두식이를 왜 까먹노? 두식이는 생긴 게 이게 핫도 못 생긴 게 딱 보믄. 못 알아볼 수가 없는 게라. 맞지? 니 어디 시기? 자가 두식인지 아닌지 신혼 조율해달라. 이 말이야. 알아, 지영. 내가 언제? 니한테 내 두식이 맞다 한 적 있어? 없지. 그리 봐. 그럼 내가 두식이겠어? 아이겠어? 아니겠네. 니 털 안 나. 저게 어딜 발갈? 그 두식이는 있다 아이가. 밝게 보믄 더 못 신겠어. 내가 서울 가기 전에 저 새끼 저걸 한 번은 다이다이를 뜨고 가야 될 긴데. 안녕하세요, 노님들. 맞죠? 두식이네 집에 새로 이사 오신 분. 두식이? 대체 나이는 몇이고? 와, 이 강조까지 내려와가 카페를 하는데. 대충 봐도 이거 거산군청 맞지? 야, 눈 감고 봐도 맞네요. 이 동네 저수지에 사람 하나가 빠져 죽었거든요. 근데 하나도 안 올라시네? 사이즈 나왔다. 이거 진짜 어마어마한 사건이다. 두식이 맞는데. 안 그래도 궁금했는데 잘 됐다. 또 뭔데? 두식이네 무슨 사연 있지? 뭔데? 뭐길래 두식이 얘기만 남은 온 동네 사람들이 질색발색하는데. 근데 훈련 안 하세요? 제가 이제 그 은퇴를 해가지고요. 은퇴를 했다고? 만약에 내가 오두식이었으면 그쪽 대가리를 깨버렸을 거예요. 네? 아이고, 김백도가 이번에는 장사가 되면 좋겠네. 다음번에라도 장사가 되면 좋겠네. 기다리고 응원을 하고. 완전히 두식이다 이거예요. 내가 괜히 응원했어가지고. 너는 억울하지도 않나? 이제 그럼 모렛파트 튕긴 시간이 얼만데? 그래도 안 되면 악착같이 물고 늘어졌는데도 끝까지 뭣도 못 보여주면. 싫음신 돈 김백도가 왜 이럴 때 삐냐? 그냥 함 붙자. 와 자신 없나? 그냥 네 쪼대로 살아. 하고 싶은 건 하고 싶다고 하고. 하기 싫은 건 하기 싫다고 하고. 그니까 네 돈 니만 생각해라. 한 건 하네 김백도. 한 번 해보자. 왜? 백도 네가 필요하다. 여 팀에도. 내한테도. 와 나의 이야기야. 바닷가. 고맙습니다. 스틱스. 스틱스. 보이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